오늘 배경을 감상하는 주제는 홍삼트입니다. 뭐 이제 뭐 어려워 어떻게 2화 3초 화 하나 눈부의 오수 그가 보게 답답 바깥밥 나 박방이 무대되어 박밥들 딱 이 대박 대박 지가 막초 더 눌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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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해 주시면 되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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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3만원 아니야 뭐 매뉴어받아 시키면 그 볼 수 있어야 나다 56만원 치 시킬게요 56만원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으 4 4 4 그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어이 재밌네 자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도 되겠다 일단은 56만원 시켰다 나는 유자 현재도 적금의 56만원입니다 오케이 아 애매한데 56만원 이요 뭘 시킨 거야 형 아라비아 따가 뭐예요 윤기 형 나 나 시키고 왔어요 아라비아 따 하하하하 아라비아 따가 뭐지 나 시키고 왔어 오케이 나 시키게 지금 뭐 시켜요? 아 전화를 시키면 돼요? 어? 어? 통화 통화 누르면 돼요? 네 안 칠 형 남준이 형 왜? 아라비아 따가 뭐예요? 뭐예요? 만원 파스타야 파스타 어? 설탕?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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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가 아라비아 따야? 아라비아 따야? 어 그 면이야 면 네네 그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네네 어 그리고 그 랍타 아라비아 따 하나 해주십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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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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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성비는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 봉시 과자가 25만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원이에요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 다음은 남준씨 주문하셔야 되고요 현재 누적 금액은 128만원입니다 야 근데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이 시켜요 근데 700만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분명했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는거니 뭘 새하길래 120만원까지 안 넘어간거지 인당은 60만원 나 오늘 진짜 머리를 안줬나봐 미안해 아 지근아 꼴대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아라비아 따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갈비살 짜파구리이랑요 아이스커피랑 조립블록 하나만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갈비살 짜파구리이랑 조립... 야 보드게임 아 씨 아니다 조립블록까지만 부탁드려요 아 쟤네 어떻게 저렇게 실텐없이 떠들어... 님 어떻게 저렇게 실태없이 떠들어... 남준 안 시켰어? 남준아 Peki 오우 어디서 시켜요 아 알았다 x2 근데 여기 근데 여기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 그리고 뭐야 이거 우리 감독님 목소리인데요? 게임기 갖다주세요 게임기 40분이라고 써있는 거 네네 야, 정구아! 너 방 얼마나 크냐고 봐봐, 보여줘봐 방 얼마나 크냐고? 어, 그냥 그냥 그렇게 하러 한 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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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구아! 방 정말 미쳤는데? 야, 정구에 몇 호야? 17호! 가보자 자, 또 뭘 할까요? 갈 수 있어? 남의 봐봐 방 진짜 커, 미쳤어 근데 뭐 커도 할 게 없어 우와! 4명 세야? 와, 좀다! 아니, 근데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저 시키는데요? 야, 부루마블 시켜서 부루마블을 할래? 부루마블? 그렇죠 얘들아, 저도 몇 개 시켰어? 와, 죽이네 야, 두 개씩밖에 안 시켜줘요 두 개? 얼마 시켰냐? 나, 56만원 호빈 호빈 야, 뭐야? 형님! 저,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랑 갈비살 짭다버리 오, 말 버렸다 오, 말 버렸다 오, 말 버렸다 오, 말 버렸다 와, 벙 진짜 커 좀 더 벙 왜 이렇게 커? 그게... 야, 축구해야 되겠다 야, 이건 거울 진짜 스위트긴하다 여기 넣으니까 진짜 스위트네 아, 뭐 먹지? 아니, 뭐 뭐하지? 진짜? 네, 어? 잠깐만요 감독님 아니에요? 야, 룸 서비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봤는데? 장어 덮밥 하나 주세요 네 네, 장어 덮밥에 서비스, 오케이 네 자, 다음 하루 세영 씨 시키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갈비살 짜파고리 하나랑 클럽 샌드위치 하나 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민 씨 시킬 창이고요 여러분, 부르마만 할 거죠? 감독님, 이거 모여도 된다 했죠? 네, 모이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 먹을 거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갈비살 짜파고리 32만 원 맞나요? 네 네, 그거 하나랑요 그 보드 게임 중에 브루마블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했어, 형만 안 했어 아니, 이렇게 그 한 번에 다 하면 어떻게 시간을 두고 해야지 오케이, 친형 다시, 다시 큐 얘들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분이 말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냐?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거 너네 하라고 하나씩 넣어놨어 오케이, 질 오케이, 질 오케이, 질 오케이, 질 야,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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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501만 원이구요 4 4 4 4 5 c 지금 시키고 계세요 뭐 어쩔 수 있었다 싶어 되고 뭐 그러면 잘 못해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요거 방 구경 좀 시켜 줘 봐 아 아까 시켰어요 제가 보았는데 제발 보고 다 평등해요 왜 얼마나 좋겠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식탁이 있어 아리 밥을 저기로 시켜서 다 나눠 먹자 근데 그러면은 음식은 누가 치워요 정국이 방에서 먹으면 정국의 방 냄새 퍼지잖아 그는 음식은 각자 먹어 각자 먹어 뭐 정국이가 허락해 주면은 같이 먹는데 나 좀 전부가 뭐 이렇게 해 너 펄 미션 저 지금 시킵니다 못먹고flow 데 입 Cinco 암 저희 게임 지랑 갱 게 랑 패퍼라는 피거 시켜야 되겠다 데이 시키고 게임가지고 아까ול까 얘들아 미안하게게 대화 번지 깠어 써 으 야, 700만원 아니라니깐. 그럼 얼만데? 근데 700만원은 진짜 아닐 것 같아. 멤버들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야. 야,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오, 찔. 형. 야, 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돈 쓰고 싶어. 우리 이거 다 시켜볼래? 그러면 감당될까요? 뭐,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차이빙 해줘.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차이빙 해줘요.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700만원? 아니, 700만원 한번 맞춰보자. 아니, 700이 맞긴 해? 이거 가격치고 700은 좀 작긴 한데. 야, 우리, 야, 우리 호캉스잖아. 그냥 막 써도 된대. 근데 진짜 솔직히 소신바론 하나만 해도 돼요? 그죠? 호캉스 그냥... 뭐,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사실 그게 국물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 야, 우리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털어, 야. 라면 뽑기랑 고르곤졸라 피자 부탁드립니다.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커피 하나랑요. 쁘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달달하니. 아이스커피랑요. 고르곤졸라 좀 부탁드립니다. 샤인머스캣 빙수 하나랑요.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 갖다주세요. 갈비스 하이터 터구리 하나랑요. 장어 덮밥 하나랑 과일 주스로 주세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아, 그 종갑 밥 왔어? 나 라면만. 아, 부럽다. 예아. 이게 제일 빨리 오네, 큰 라면이. 조선 팰리스 호텔까지 와서 큰 라면을 먹어야겠냐? 아니, 애피타이전인데 뭔 소리야? 아, 그럼 Coordinating, 주사기 얼마나 가는데 다ickers 곳에 빠인 거죠? 우, 왔어? 아, 어깨. 어깨 자전거 haru jacy away. 오. 이제 기다려. 어깨 자전거 harujaanko asks. 오, 계속 기다려. 나uates 말이야. 전극에 봐야 вас. 오, Likewise, coffeeんです. 난 어떡하지 nenhum. 아, 말 더 my life. 아이다. 그리고비전터, 라면을 모모 trabal dar. 볼게요. 알았어. 아야 이씨 뭐야 뭐 할래요? 아, 나 너무 배고프더라 너 뭐가 있는데 이제야 개 아 맛있겠다 야 나 죽는거야? 660,000원 이구요 어? 거의 사뿐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짜파그리다 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다목이 하는데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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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요? 뭐야 그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진짜 신기하다. 오 나잖아. 오 완전 신기해. 우와 재밌는데? 나와. 오 완전 신기해. 우와. 야 남주아 이거 봐 완전 신기해. 해봤어? 뭐예요? 게임이에요? 응. 마력 같은구나 이거 그거. 새로 나온 거. 야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뭐야? 저거 표도로 조종하는 거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여요? 아니 그냥 여기가 맵이야. 우와 대박이다.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저기 앉아있어 봐. 앉아있어 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얼굴 보여 봐. 그럼 이제 네가 보습업이야. 아 진짜? 응 이거 봐. 그럼. 조금 더 숙여야 돼 지민아. 화면이 안 보여. 이거 봐. 형 네가 보습업이야. 지민아 형이 사진 찍어줄게. 달성 좋다. 그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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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빠 놀아줄 때 진짜 좋겠다. 아빠가 아들이 놀아줄 때. 와 되게 재밌다. 이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다. 뭔데 뭔데. 준이 몇 호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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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준이 몇 호야. 네. 26 호. 26 호. 뭐야. 이만. 여보세요. 안돼. 누워 누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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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에서 누워 봐. 왜. 엎드려 엎드려. 네가 나와 하면. 아니야 아니야. 반대로 놔야지. 맞아요. 엎드려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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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셨다. 제가 그걸 보니까. 대엽 손 들어 봐. 우와. 들었다 내려쳐.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이게. де어네 대미 조커가. 보고싶어 일단 타깝에 Built in 타깝에 이거 집으로 Canadian 재밌었을 때 됐죠 두 사람은 판단 하나에 대해 모르겠지만 딱 어서 보내요 지금urai 틀어서 고춧가루 으 뭐요 고양이 구출 나다가 봤어 예 진작에 근데 이에 좀 안타까워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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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이잖아요 아예 안 움직인 거예요 어 뭐 그런 거로 평평가 봤는데 다리 뭐 안 안 움직인다는데 r 이게 학지라는 게 지적 기회는 없죠 웃기 없는데 아 아 아 아 길어요 어 안품도 못 봤다 아 통 체る 못해 원 억선의 정 날 꺼야겠네요 으 으 으 으 짜인 듯 4 으 그 회에 법만 빨라 creative 으 4 난 지금 너무 좋은데 예 야 죽인다 역시 밀가루가 짱이요 진짜 고기나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헉갱서 온 것 같아 진짜 헉갱서 온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끌 끌 끌 끌 끌 야 이거야 선지 전성 등이고요 전국아 전국아 786만원이고요 왜 지금 너 차례래 나 게임기 하나만 시켜줘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라 자 여러분 네 무적 금액을 맞추시면 7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떻게 맞춰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했으니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 이 정도는 안 돼 달려라 방탄이 이제 몇 하지 전국아 조용 전국아 시켰어 그 아이스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 전국아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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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조건 얼마죠 내가 내가 지금 커피 한잔 시키면 801만원 된다고 하거든요 야 호바 달려라 방탄 시작 날짜 아닐까 시작 날짜?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 2000일 수도 있지 2000 800만원 아닐까 왜 800만원이야 아니 2000만원 될 수 있잖아 2000년대로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거 안 사면 우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높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야 야 야 찾았다 뭐? 야 찾았어 야 8월 1일이야 8월 1일? 야 801만원 아니야? 어 그럼 나 커피 하나 시키면 810만원이지 어떻게 801만원이 돼요? 아니니까 8월 1일이니까 8월 10일이어서 810만원이겠지 801만원 맞지 아니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원이 된다고 아 진짜? 어 그럼 게임기는 못 시키겠다 야 정국아 맞출 수 있냐?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원 된다니깐요 그럼 커피 하나만 시켜봐 그래 시키고 자 이제 멈춰 멈춰 17번 방 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 801만원 난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자녀랑 방탄이랑 관련되면 제작진분들 단순해 네 생각보다 맞아 그래 801만원인가네 솔직히 다 시킬 것도 없잖아 뭐 그렇긴 하죠 나 솔직히 졸려 그냥 자고 싶어 나도 난 잠이나 잘까 자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일단 보류 지금 현재 누적금액 801만원 코비씨에서 멈춰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은 홈캄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빙수 먹을래? 형 피자 형도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 빙수 먹을래? 배불러가죠 못먹은거죠 형 지금 아니 나 이거 마리오카트 안으로 바로 돌아다니라 형 치즈 장난 아닌데요? 치카고 피자? 아니 고르곤 졸라 나는 어각이 좀 이상해 이상하게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형님 본님 어느 부위를 드시고 싶으세요? 이 부위요? 가장 작은 부위를 원하시는군요 아주 깔끔하게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르곤 졸라 꿀에 찍어 먹어야 또 맛있지 아 아니야 아니야 으일리 Game femmes 멤버들은 게임 게임 아이템 으음 와 진짜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형 우와 진짜 무섭다 형 뛰는 척만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척으로 하면 무서워? 여기서 이 앞에만 그냥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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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고수 게이트 1 앞에 시작 지점이 어디야?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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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하네 잘이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 지민아 네? 나이가 멈춘데 그런 거 하고 있냐 봐서? 너무 창피해 민감이 좋겠다 지민아 너무 창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호캉스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실체 호텔에서 지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하할 때 이거지, 투하할 때 이거지. 오늘 호캉스 잘 즐기신 것 같고. 자, 이제 정산이 나갔죠. 내가한테 맞춘 것 같아? 801만 원? 800일 아닌데 혹시 그냥 정답인 척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800일 아니면 진짜 도저히 계산한 거예요. 뭐가 있냐? 솔직히 제 출원은 괜찮았잖아요. 합리적이었잖아요. 8년 차에 이제 초심. 그러니까 8월 1일. 2일도 얼마나 좋아요. 5만 원에 펜이팅도 싹 부져버렸네. 달방 첫 방송이 8월 1일. 여러분, 오늘 저희 한도는 실력 시작할 거 같아요. 나는 내가 봐도 실일 것 같아. 제 실상에도. 왜? 넌 단독님 8월 1일. 잠깐만, 잠깐만. 지금 감독님 입에서 나왔는데. 아니, 1001만 원. 1001만 원. 800만 원. 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호캉스 진짜 재밌게 했어요. 왜, 재밌게 즐겼어요. 네,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요. 자, 오늘 달방 머니의 한도는? 여러분, 맞혔습니다. 801만 원. 우와, 진짜? 에이, 거짓말이야. 너는 솔직히 바꿔주셨다고. 아니, 진짜 봐봐. 진짜 하니까. 이야, 진짜로? 우와, 레전드. 레전드. 맞췄어, 맞췄어. 대부분이 있었다고. 어, 피아나. 피아나. 야, 야, 야. 내는 게 대박이긴 하네. 프린트 되어 있네, 프린트. 와, 근데 마지막에 너 커피가 딱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아까 너가 딱. 에이, J.K. 에이, 시키는 것도 진짜 너 커피 가격으로 딱 맞춰주신 게 맞아. 그럼 우리 그냥 막 시키다가 마지막에 커피 딱 시키니까 800일이었어요. 나 커피 시키면 딱 801만 원이잖아. 어, 나 게임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너 게임기 시켰으면 이제 사실 뭐. 그치, 너 인생 이제 게임 되는 것 같아. 인생의 게임이랑 그냥 어떤 것 같아? 오늘의 게임을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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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화상품을 할 거야. 100만 원. 와, 진짜. 진짜. 와, 야, 이걸 맞춘 것도 우리 대단해. 와, 감사합니다. 진짜요? 와, 진짜.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 와, 이거 맞춘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상품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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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진짜 설마 했어요.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 원 줄게. 아시죠? 아, 이렇게 거절해야 돼. 이렇게 거절해야 돼. 거절해야 돼. 너무 잘 먹었다. 여기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남준아. 다시 하자.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 어,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거절해야 돼.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 아, 그러네. 야, 남준아. 자. 아, 진짜? 아, 진짜? 떨리는데? 아, 진짜.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래방산 호캉스, 뭐, 여러분, 굉장히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저 팀에서 뭐, 팀 보고 좋았는데. 밤이 잘 오더라고요. 진짜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뭐,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일단은 너무. 아, 가죽살, 짜파구리 좀. 어, 맛있더라. 장어덕버시 맛있어, 참. 호캉스 한번 부셔봤는데. 네. 아, 뭐,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김당 한방파의 호캉스는 또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내 시간 가지면서 뭔가 호식 먹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시간 갖는 게 뭔가 내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뭐, 일단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 가볍지만 소소한 행복? 네.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달려봐야죠, 달려라 방탄이니까. 달려야죠. 달려야죠. 네. 오케이. 자, 재미있는 호캉스가 됐습니다. 달려야 방탄! 하하하하. 뭐야, 뭐야. เก And I got that he You love it You love it Do it You love it But I think Let it go